지금! 아잇! 너무 일찍 점프했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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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허허허허허 엄마! 으우야! 제작진이 고생해보라고 게임 선물해준 스마일모라는 게임입니다. 정말 하기 싫은데 잠깐 맘만 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. 한번 해봅시다. 놀랍게도 스팀에서 한글 정발을 한 게임입니다. 자, 스테이지 1. 점프 어떻게 해. 제트키가 점프로군.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플랫포머 게임이에요. 여기에서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아아! 고깨악! 빨간색에 닿으면 죽지 않고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. 공포 그 자체. 아리! 아악! 저! 습! 습! 뭐야? 애들이 걸려있는... 아악! 고! 달려! 어?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래? 설마 나를 쫓아오나? 음... 쫓아오네? 그렇구나... 정말로... 형! 안녕하세요. 시스템 관리자입니다. 덕분에 저의 권한 중 일부가 복구됐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바이러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.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백신 코드가 필요합니다. 조사 결과 백신 코드는 조각으로 나뉘어 여러 장소 저장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. 제 당신은 백신 코드가 존재하는 저장소로 이동시켜드리죠. 그곳에서 코드를 되찾아주세요. 아니 그런 거 하기 싫어. 거부는 불가합니다. 해당 시스템의 모든 권한이 바이러스에게 넘어간다면 당신도 끝이니까요. 안 돼.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상 제가 최대한 서포터 해드리죠. 우선 가속기 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. 가속기 시스템? 달리기가 해금됐습니다. R 트리거를 눌려 달려보세요. 가속 중에 점퍼야 높이 뛸 수 있습니다. 그래픽이 복구되어 당신도 본래 모습을 되찾겠군요. 그러면 행운을 빕니다. 아 뭐야? 그냥 옷 입혀놨네. 이게 달리기군요. 으요. 으요.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? 아이씨. 점프 길이가 안 닿네. 나중에 2단 점프도 배우나보다. 뭐야 저거. 아니국! 아니국! 아국! 나이스! 예아! 저장! 응악! 띠꼬! 까악! 제발 날 죽여줘 까아! 이씨! 까르끌 까르끌! 제발 날 죽여줘 엄마아! 무서워! 낫다! 호우! 호우! 어어어어! 에이! 어어? 에? 어어? 아! 좋아! 완벽해!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셈 아우씨! 아오! 어깨! 까악! 까악!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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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! 예아아아아아악! 드디어 저장...을... 지금! 아 이거 못올라가나? 쟤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거지?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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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지금! 아잇! 너무 일찍 점프했다!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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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! 엄마... 아, 저... 저...저기서 점프는 안되지? 아아아악! 아! 아, 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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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! 아이쿠! 이런 제기랄! 아! 우! 아! 아... 자... 스마일... 오라는 게임이였구요 한 번에 가야되네 한 번에 안녕하세요 난 이번 백신 코드 발견한 장소는 당신이 한 번 경험한 장소거든요 좀 더 순조로운 코드 수집이 기대됩니다 FACK YOU! 그럼 되도록 100% 코드 수집 부탁드립니다. 와... 아이아 아이아 아이아아아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하... 괜찮아 이 정도면 양호해 아우어어 아우어어 으어어 으어어 으어어어 그렇지 그렇지 엉 엉 엉 엉 엉 엉 아 꺼져 우매한 붉은놈들 너희를 모조리 다 피해주고 말겠어 됐어 아 또 나왔다 저거 어어어 아이씨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샤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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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다 다야 야 아 58% 뭐 좀 아깝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충분히 잘 했어요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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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현장소로 전송해드리죠 어 아! 어 어어 저건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왜 앞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요 이씨 아! 아 진짜 진짜 푹신 거 아님? 개똥겜 아 좀 왜 벽을 타고 그래 그냥 내려가라니까 그냥 내려가 알았지? 붙지마 뒤지는 거야 오케이 간다 어 뭐야 뭐야 아 저 끝에 조그맣게 있는 붉은색 가시였어? 저 가시네 저 상자 옆에 저 뾰족하게 살짝 있는 거 봐 와 저 간사한 가시 간가 뭐야요?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진짜 개같은 게임 뭐야 와아 저거 텔레포트였구나 아아 아아 저 입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아이씨 어 저기를 어떻게 닫지? 자 간다잉 이런 개C 입 벌리고 있지마 너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지금이야 됐어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여기에서 점프하면 닿으려나? 해볼까? 아우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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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나의 컨트롤을 됐다 아어어씨 후우우우우 아이 개 X 와 lev 넘어갈뻔겠어 나 아 저 미칠 어아 아 야어 어이 저 정신 나갔나봐 아아아암아walk 와 진짜 실화하는 사람한테 꼭 이거 게임 추천해주세요 진짜 개구통받estra 아아아아 아냐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벽 타고 가면 돼 벽 타고 가면 난 닌자 모드가 있거든 여기만 한 번에 넘어가면 돼 아 꼬깨꼬깨꼬깨 아 제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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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! nat지! 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엄마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응 수고하셨습니다. 드디어 백신의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. 일부긴하는 바이러스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장소 곳곳에 백신 미사일을 설치해 두었으니 알사버튼을 눌러 바이러스를 공격해 주세요. 드디어 첫 박력이군요. 행운을 빕니다. 뭐요? 음... 윗길이 왜있나 했더니 반격용이네 아이씨 몇대를 쳐맞아야 죽어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꺼져! 끝! 이쯤 되니까 화도 안 나 그냥 빨리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꺼져! 끝! 됐다! 제가 혈압 오르는 게임이라는 걸 알고 했지만 진짜 이런 게임 왜 해요? 왜 해? 스마일 몰아낸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진 죽이러 갈 거예요 제발 버터 화면 시즌 쫌쫌쫌 한글자막 by 한효정